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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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글이 안 됩니까 총알이 없네 이제 자동 안 먹어집니까? 리턴 투 커맨더 포드 아까 기지로 돌아가라는 것 같은데요? 도로 스읍 가주지 뭐 어 뭘 좋네 와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눌렀더니 뭘 줍니다 크흐흐흐흫 드래곤허트 큐 아 이거 저 뭐 에너지 채우는거 예 자 오케이 그니까 요걸 오 오 이거 좋네 아 물약보다 좋은게 있었구나 예 점프 점프가 아니고 구르는구나 무조건 예 이게 뭐야 이 자를 또 눌러야되나? 저 네 시스템 점검 실패 에러코드 88 현재 사용적 관리자 허거받지 않은 접근 금지 시스템 락 일단 오케이 알았어 사용하지 말라 이거구나 여기서 이거 다 캐스트 받는 건가? 알겠습니다 뭔 소린지 몰라요 아까 그 아줌마 어디갔지? 보스 보스 어디있습니까? 커맨더 여기입니까? 아 커맨더 자 커맨더 포드 막말해?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클리어합니다 그냥 뭐 완료가 또 됐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 같은데 어디가서 합니까? 뭐 영어지 한글 패겠는데 다시 해야되나? 한글 패치를 다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라 그래서 내지 누구를 만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나? 아까 그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꽤 기지가 넓습니다 사람들 다 얘기하면 뭐 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한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안타깝네 한글이 안 됩니다 한글 번역이 100%인 줄 알았는데 예 제가 0.7개국 하거든요 아니요 왜나말로 잘 못해가지고 아직 뭐 쟤를 만나는게 아닌가? 얘인가? 아니 이게 어 뭐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흐흐흐흐 그 어디로 가라고 좀 나와주면 좋은데 응? 여기 뭐 있자? 이거 뭡니까? 반응로 와드13 연구소 B3층 업그레이드 익히멘트 이들릭스 인 아머리 그러면은 연구소 가 연구소 가야되나? 연구소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3 와드13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지하 그냥 벙커에 살고 있는 애 있나봅니다 다들 벙커에 악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연구소입니까? 연구소 리서치 예 음? 이자가 왜 잘 뭐 불이 들어왔다가 금..그만 사라지지 예 뭐 아아 저거 껴놔야되는구나 으응 안 열어주고 예 가지말란 데고 한글 번역이 100%가 아니어가지고 기지의 이방인 쓰읍 어디로 가라는건지 영알못인데 씨 막 눌러보면 되겠죠 아 이것도 아니구나 뭐 카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안 열리고 예 이거 뭐 음 쓰읍 아까 여기 뭐 여기는 아닐건데 여기는 리액터 반응로 여기는 리액터 반응로 여기 뭐 또 있습니까? 여기 뭐 또 있습니까? 네 반응로 반응로 다 했고 잘 지낸기네 네 잘했대 You don't have friend 뭐 잘했다는 얘기죠 음 음 아까 참 뭐 잘 썼다 뭐 그런 얘긴가 어디로 가라는건지 업그레이드 여긴가요? 여기 뭐 연구할 것 같은데 한글 좀 아 뭐야 아 얘 맞네 뭐 왜 한글이 안 나옵니까? C F F 무기모드 F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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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F 누르면 뭐 바뀐다는거야 그 다음에 C X 아 뭐 또 얻었나보네요 이게 취사의 오라 초당 장착가능 장착됐다는건가 장판을 생성합니다 10초간 유지됩니다 장착됨 이거 어떻게 장착됩니까? 모드 장착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지요? 여기서 또 하나 이 정도는 다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안해놓은겁니까? 또 뭐 또 뭐 뭐 하나 예 건세나모리 업그레이드 착용중 공격력 철 철로 뭐 업그레이드 확인 뭐야 업그레이드 됐는데 착용중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됩니까? 안되는구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있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있네 어 가부지다 오 오 오토주네 허허 예 오 예 이제 커맨더 포드 아까 그 사령관 아줌마 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하면 되고 이제 새 장비 좀 볼까요? 이거 뭐 방어세트 효과 혈맹 반지도 있고 오 좋네 방어력 7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신난다 게임은 저 뭐냐 새로 산 게임이 제일 재밌죠 어떤 코미디언이 명대사 남겼죠 저 뭐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처음 본 여자 이렇게 새로 산 게임 제일 맘에 듭니다 앙스 무조건 땡기하면 되지 뭐 돈 땡기 이제 목적이 뭐죠? 아까 저기 뭐 열쇠로 여는 데가 있었는데 글로 가란 얘기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기지 기지인가 봅니다 여기가 아 여기 딱 바로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애들이 있고 그럼 매번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마다 방문을 해야 되나 얘네들 다 NPC 만나야 되고 막 아까 맨 아래 그 연구소 말고 와드13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와드13에 그게 연구소인가 아니 와드13 거기가 이제 나가는 문 여기 여기 갔죠 아마 여기입니께 여기서 열쇠 씁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네 여기가 아닌 아닙니까 그럼 더 내려가나 더 내려가서는 그 그 배터리 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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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거 그거 여기 연구소 예 저걸 채워 채워서 여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여기 열쇠 여기 한번 열쇠 아 여기 아니네 무조건 다운스테어 뭐 내려가서 뭐 어쩌고 했는데 근데 게임은 뭐 다 이제 뭐 어 영어를 몰라도 하다보면 뭐 좀 헤매다 보면 다 나옵니다 알면 더 쉽지만 어디로 가라 그런건 맞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나 어 잠깐만 빨갛게 뭐 빛나죠 요거 뭐 하라는 거 같은데 요거 어 아 뭐야 끝입니까 한때는 뭐 중요했던 거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그 열쇠를 지도상에 좀 어떻게 뭐 여기 어디서 나갑니까 나가는 데가 있나요 이사람들이 캐스트 주는 거 아닌가 일로 나가나 이건가 어 이게 되네 뭐 이런 데다 숨겨놨어 그러면 요래가지고 요거를 아무 킬라나 눌러서 계속 뭐야 활성화 시키라 그랬구나 마법룸 같은게 아 이거 맞네 빨간색으로 반짝이는게 목표물인가 봅니다 아까 지도상에서 이제 바 반짝 반짝 걸었거든요 여기 아 더욱 더욱 네 뭐 저 인제 이래가지고 요걸 켜서 뭐 어디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한번 이 체크 포인트 다른 지옥으로 빠른 여행을 합니다 갈 데가 없죠 월드 설정 캠페인 어... 일단 갈 데가 없고 어 저 뒤로 뭐 해골 바가지 표시나는데 여기로 가는 건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라는 건가 내보내 줘야 나가지 어 이제 한글이 됩니다 어 이제 되네 어 이제 되네 어... 다행이다 한글됩니다 드디어 땡큐 감사 어... 빨리 싸우고 싶으면 몸이 근진근진 합니다 네